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역사의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와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 또 여러 번 말씀을 들었지만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이들에게 저희들 더욱더 전심전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환경과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귀한 축복의 시간들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전세계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특별히 해외 교회 가운데에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하감하여 주시고 성교사 가정들과 또 모든 해외 교회 형제 자매님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인천 계양교회 형제 자매님들 한 분 한 분의 신앙을 붙들어 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셔서 주님의 몸 든 교회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모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모든 시간도 주님께만 온전히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찾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국기 성경입니다. 출애국기 14장 10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3페이지입니다. 출애국기 14장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워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제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의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19 때문에 힘든데 또 더위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그러한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최고의 발명품이 무엇인가라고 누군가에게 묻는다면 에어컨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에어컨이 없었으면 어떻게 살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은 좀 많이 덥고 하지만 또 우리 구역 식구들과 함께 또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제가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돌발 상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이 돌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보고 돌발 상황이라고 할까요?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계획했던 대로 모든 것들이 진행이 잘 되어져 가면 돌발 상황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러나 뜻하지 않게 또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갑자기 생겨났을 때 그것을 보고 돌발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나이가 많아서 노년에 돌아가실 것이다. 그리고 나를 그때까지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찍 돌아갈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회사에 입사를 해서 정년퇴직할 때까지 남편이 다닐 줄 알았는데 중간에 공고사직을 당하는 일이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돌발 상황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신데 그러한 돌발 상황들을 허락하실까? 먼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그 돌발 상황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계기로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저나 여러분에게는 돌발 상황이 안 생겼으면 좋겠는데 이런 돌발 상황들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대답하셔도 됩니다. 생기죠. 이제 내일 또 올해 출근을 해야 됩니다. A라고 하는 일을 하고 B라고 하는 일을 하고 나면 뭐 큰 문제가 없겠지 라고 생각하고 출근을 했는데 왠걸 갑자기 C라고 하는 D라고 하는 심지어는 EF라고 하는 그러한 돌발 상황들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허락하실까? 하나님은 욕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만 바라봅니다. 내 시간도 물질도 내 생명까지도 그 사람만 바라봅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상대방을 향해서도 나에게 좀 그렇게 해달라고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지금 바다에서 새우를 기르시고 계시고 고등어도 기르시고 계시고 그리고 오징어도 기르고 계셔요. 그리고 굴도 기르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도 이제 자전거 공존을 통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허락해 주시고 아침, 점심, 저녁때를 허락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인생이 자기 힘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 더위를 에어컨을 가지고 쉬어놓은 곳에 가서 피해보려고 하지만 만약에 하나님이요 지금 공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름이 온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 공존이 여기서 멈춰버리고 영원히 지속된다면 우리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따라해 보고 그랬어요. 알래스카 가야 될 것 같다. 거기 가야 숨을 쉬고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그만큼 인생의 힘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인본주의 사상이 팽배해져 있는 세상이 이 세상인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가 대기 중에 21%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21%의 산소가 조금만 더 많아지게 되면 불이 붙었을 때 그 불을 사람이 인위적으로 끌 수가 없어요. 자연적으로 그 불이 꺼지는 일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또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이제 사람이 호흡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되죠. 그래서 제가 산소라고 말씀드렸는데 질소라고 하는 것이 21%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질소의 양에 따라서도 이 생명이 자지우지 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돌발사항들은 여우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데에 하나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말 오후에 평화로운 그런 한 가정에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있고 그리고 얘들이 이제 오손도손 이렇게 달라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이가 소파에서 뛰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뛰어보니까 재미있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재미있겠죠? 더 높이 뛰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너무 높이 뛰었나 봐요. 이게 소파 앞으로 넘어졌습니다. 다행히 엉덩이가 먼저 떨어졌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머리가 먼저 떨어진 거예요. 갑자기 온 가족이 당황해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큰 아이가 한쪽에 가서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상황은 별일 없이 종료가 됐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어떠한 돌발 상황도 인간의 힘으로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은 인생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뢰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가끔 잊어버리고 살아요. 아내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고 또 남편이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 속에서 가끔 그걸 잊어버릴 때가 있죠. 그러다가 남편이 멀리 출장을 며칠 동안 갔다든지 아내가 아파서 입원해 있다든지 그러다 보면 아내의 소중함 또 남편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혼자 있을 그럴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수건도 세탁을 제가 해야 되고 옷도 세탁을 제가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두 장 씻었던 수건을 하루에 한 장 쓸까요? 한 장은 쓰죠. 또 그걸 잘해가지고 그 다음 날까지도 씁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거죠. 아, 아내가 하는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지만 잊어버릴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돌발사항이 생기면 그 잊어버렸던 것들이 다시금 생각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돌발사항들을 잘 해결했을 때 우리는 일상의 그 다음 날의 삶을 잘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돌발사항들을 잘 처리하지 못하게 되면 도미노 현상처럼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키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이 돌발사항은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발전시키는 그러한 계기가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돌발사항들을 어떻게 해야 잘 대처하고 해결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방법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100%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레옥기 14장에 보니까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바로가 가까워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 즉 애국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추레옥기 14장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무려 43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노예 생활한 시간이 400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본에게 약 35년 동안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애국에 내려가서 종살이 한 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됐어요. 그들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애국에서 탈출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땅 가난한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라고 하는 선자를 세우셔서 그 일을 이제 실행하시고 계시는 과정 가운데에 끝자락에 있는 겁니다.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부리고 있는데 놓아주지를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줄 수 있도록 허락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어마어마한 장경만 60만 명이 되는 어마어마한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이제 애국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홍해의 바닷길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 보낼 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많은 기준품들을 애국 사람들에게 달라고 했는데 거저 주는 겁니다. 그럼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 이제 우리의 생애 가운데에는 이제 평탄한 대로만이 놓여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출애국기 12장 앞장 좀 넘겨보시면 출애국기 12장 29절입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국당에서 모든 첨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첨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내국 사람이 일어나고 애국에 큰 호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 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서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이제 열 번째 재앙인 장자가 죽는 재앙을 경험하고서 이집트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주게 되는 그러한 선포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이제 드디어 400년 만에 우리가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32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져 있죠. 너희의 말대로 너희의 양도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과거에는 일부만 가지고 잠시 떠날 것을 허락했었지만 이제는 양도 소도 가지고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33절에는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백성을 재촉하여 그 지경에서 속히 보내려 함으로 자 이제는 붙드는 것이 아니라 빨리 가라고 서둘러서 애굽을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34절에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을 해가지고 이제 이스트를 넣고 이렇게 해서 빵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데 발교가 되지 못한 반죽을 담은 그러한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고 갈 정도로 급하게 나온 겁니다. 그 와중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3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폐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애굽 사람들에게 기준품을 좀 달라고 했는데 다시는 만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을 내어주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애굽에서 탈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에 저희가 이 입장에 들어가 보죠. 앞으로 큰 어려움이 없이 가난한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다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추격해서 노예로 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추격해오는 그 일이 있게 된 겁니다. 이것까지는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란 게 무엇이냐면 모세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겁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돌발 상황에 또 다른 돌발 상황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리기 14장 넘어가 보시면 13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려워 말고 제가 봐도 두려운 상황입니다. 모세도 솔직히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국 바로의 군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았을지 모르지만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분명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돌발사항이 일어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침착한 겁니다. 불이 났을 때에도 어떤 분들은 엄마야 엄마야 불이야 불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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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막 하고 있다가 불이 더 번지죠. 침착한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일단 119 누르면서 물이 어디가 있지? 어디에 바라지점이 있지? 일단은 끄기 시작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가만히 서서입니다. 따라서 해보시죠. 입은 다물고 가장 중요한 게 입을 다무는 거예요. 입을 다물고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런데 이 구원의 주체가 누구냐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어떤 구원이냐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수 있는 일이 없네요? 예,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 같이 어려운 게 없는 거예요. 저보세요? 그래 안 그래요? 가만히 있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다니까요. 뭔가 할 얘기가 있고 하고 싶은 말이 있고 그런데 그거를 꾹 참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통과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되고 그리고 바로의 군대가 홍해바다의 한가운데 들어왔었을 때 하나님께서 좌우의 벽이 됐던 물을 다시 모으셔서 그들을 죽게 만드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짧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고통 너머에 계시는 여우와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의 손길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도 국민들이 한 600만 명 가까이 죽었어요. 독일도. 유태인들도 한 600만 명 죽었죠. 그런데 이제 수용소로 가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에 이제 폴란드의 아우스비치 수용소 또 독일에도 수용소가 있었죠.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의 수기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우리는 기차를 타고 가고 있다. 기차를 타고 가다 보면 터널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고 터널은 빛이 없다. 요즘 같으면 객차 안에도 화나잖아요. 에어컨도 나오고 난방도 되고 모든 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런 것들이 없죠. 어둡고 덥고 춥고 불안하고 그렇다고 해서 가지고 있는 소지하고 있는 그 기차표를 찢어버리는 사람이 있느냐 그곳에서 내리는 사람이 있느냐 없다. 조용히 침착하게 기관사를 믿고 기다리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죠? 그런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에 모세에게 나타났던 돌발사항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돌발사항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기관사가 누구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인류의 역사 속에 우리 각 개인의 역사도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터널을 통과하게 하시고 때로는 푸른 들판을 통과하기도 하시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평안한 삶을 허락하실 때에는 여호와의 성우를 찬양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걸어가는 하늘 위에 목구름이 끼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나의 햇볕으로 의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목구름은 계속해서 끼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애워 쌓여서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세상 표현처럼 왕따를 당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많은 공격 가운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방패로 삼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인 겁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미로에 빠질 때가 있어요. 여기는 어디지? 어디로 가야 되지?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특히 산행을 좋아하시는 분들 가운데에 조난을 당하시는 분들 보면 이제 오후 4시 정도 되면 웬만하면 산은 안 올라가야 되는데 그 시간이면 내려와야 되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능력을 과신해 가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다가 중간쯤 내려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 실력을 또 과신하는 거예요. 이왕 올라가는 거 어디까지 간다고 할까요? 그렇죠. 정상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내려오다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때 누군가를 다행히 만나게 되죠. 칠흑 같은 어둠은 안 좋은 것 같은데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는 그 누군가가 누굴까요? 참신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돌발 상황이 우리 육신에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지만 우리 영혼에는 참 유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이 부분에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은 애굽에서요 이스라엘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중해 해안가를 따라서 도보로 4일 내지 5일 정도만 걸어가면 이 가난한 땅 이스라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총 길이 세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가까운 길을 놔두고 먼 길을 돌아서 가도록 했을까 이런 의구심이 생깁니다. 출혁기 13장입니다. 출혁기 13장 17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불레새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니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애굽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로 대입을 시켜보면 세상인 겁니다. 이 세상의 쾌락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즐거움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아무 어려움이 없이 살아가잖아요. 그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 것처럼 생각이 드시죠? 여러분 살아보니까 어때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을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건강검진을 했는데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예기치도 않는 큰 사건이 시댁에 생기는 거예요. 물질적인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다시 원래 주님만 바라봤던 내가 세상을 바라보다가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17절 다시 보면 불레새 사람의 땅의 길은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여기를 보시죠. 제가 이 주목이 있는 곳이 애굽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렇게 사선을 따라서 올라갑니다. 그럼 이곳이 뭐냐면 지중해, 지중해. 지중해 해안감. 이렇게 가면 바로 이쯤에 왔을 때가 바로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렇게 바로 이렇게 가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 길로 이렇게 인도하신 겁니다. 이렇게. 왜 하나님은 빠른 길을 놔두고 먼 길로 돌아가게 하셨을까? 우리 인생에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쉬운 길이 있는데 편한 길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힘들게 힘들게 이런 어려운 길로만 가게 하실까? 그게 이유가 무엇이냐? 애굽에서 이제 가난한 땅으로 가려고 하면 이 가난한 땅하고 애굽 땅의 경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애굽에 이집트에 국경수비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병만 60만 명이니까 어린아이들하고 아내까지 합쳐서 보면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거예요. 인천광역시 인구의 3분의 2 정도의 인구가 가난한 땅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 입구에 불레새 족속이 있습니다. 현재의 가자지구에 그럼 가자지구 입장에서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저지하게 될 거예요. 그럼 바로 왕의 마음이 바뀌어서 추격해 오고 앞에서는 불레새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저지하게 되고 그럼 애굽 메서 탈출하긴 했는데 진짜 다 길거리에서 죽임을 당하든지 다시 애굽에 돌아가든지 이렇게 되는 일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큰 교훈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셔서 돌발사항이 생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돌발사항이 생긴 것이고 그 돌발사항은 곧 이스라엘 백성의 안전한 상태로 인도했던 겁니다. 그들은 군사적으로도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안정이 되어져 있지 않았죠. 400년 만에 애굽에서 탈출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쁨 기쁨 환희에 가득 차있는 상태에서 그 어떤 것도 준비되어져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사실은 어떤 분인지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을 많이 경험한 게 없었던 겁니다. 정신적으로도 전혀 무장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안전한 길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모든 백성 보는 앞에서 또 애굽 사람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면 이 중동, 근동 이스라엘 근방에 있는 주변 나라들이 이 소문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듣겠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온다 그럼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정복할 때에도 이게 정신적으로요 먼저 기선지압을 하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인들이 어떤 돌발사항들이 있는 것을 볼 때 이방인들도 보는 겁니다. 직장 동료도 보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도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인지하고 모세처럼 여호와께서가 주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해결하시리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그 일을 잘 헤쳐나가게 되면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주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주변 사람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시어머니이니까 시어머니이니까 며느리가 불편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어머니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야. 우리 며느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야. 내 아들이지만 내 아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야. 이런 것이 느껴졌을 때 경애감이 들고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힘이 있는 겁니다. 돌발사항이 처음에는 좋지 않은 결과를 낳았지만 힘들어 보이지만 종국에는요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출애국기 14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국기 14장 18절 내가 바로와 그 병고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국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이름이 뜻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유일신이에요. 애국에는 얼마나 많은 신이 있었습니까? 창조주 조물주는 여호와가 한 분 뿐이라고 하는 것을 알리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러한 돌발사항이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는 애국에 증거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홍해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30절입니다. 출애국기 14장 30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국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국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자기들이 죽였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국사람들에게 베푸신 어떤 일을 보았습니까?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애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우리가 전도할 때요 우리의 말 행동 어떤 이러한 것이 기감이 되어서 전도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돌발 상황을 하나님과 함께 잘 해결함으로 인해서 전도할 때 을이 아닌 갑의 위치에서 전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추레우키 34장 뒤로 좀 넘겨보시겠습니다. 추레우키 34장 10절입니다. 추레우키 34장 10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치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너희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소위를 보리니 너희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소위를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한 일이 두려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형제자매님들의 가정 속에 구원받은 형제자매님들이 근무하는 그 회사 속에서 하나님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도록 돌발사항을 허락하시고 기적과 이적과 같은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해내시고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순종하지 않으면 결코 돌발사항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순종하는 생활이 돌발사항을 이겨낼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신명기 성경 1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성경 11장 8절 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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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와 그 후손에게 줄이라고 하신 땅 곧 적과 꼬리 흐르는 땅 너희의 날이 장구 하리라 저거 보시죠 모세가 아버지의 입장에서 아들에게 마지막 유언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대연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 성경이에요 근데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부탁하고 있냐면 너희가 강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난한 땅을 너희가 다 차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을 때 순종이죠 순종하면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캠핑을 갔는데 이제 가스레인지를 미니가스레인지를 꺼내서 삼겹살을 구워 먹으려고 뚜껑을 딱 열었는데 가스레인지가 아니라 전동 공구가 들어있는 공구 가방이었던 겁니다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는 이보다 더한 돌발사항들이 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아들이 죽을 수도 있는 일이고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일이고 내 몸의 신체 일부가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말하기를 그런 모든 돌발사항 가운데에서 승리하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비결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받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었느냐 순종이었습니다 순종 혹시 개 키우는 분들은 이름을 순종으로 지어보셔요 날마다 순종이 왔어 순종이 왔니 한 나라의 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소년 목동이었던 다잇이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소년 다잇과 싸웠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소년 다잇이 이겼죠 그 소년 다잇이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다잇은 순종했고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은 불순종했습니다 그 결과로 소년 다잇이 승리하게 되는 일이 있었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자면 한 나라의 왕의 권력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때 당시에 왕의 말은 곧 법이지 않습니까 모든 권력이 왕에게 다 집중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어떤 외형적인 조건 환경이 승리하게 하는 결국 비결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빠른 경주자라고 해서 선착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의 성분들이나 토양을 보므로서 우리가 또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은 시내가가 있어요 시내가가 있는데 말은 시내가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비가 올 때에만 흘러요 그리고 이제 비가 그치면 땅 속으로 다 스며들어가지고 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을 살았느냐 430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430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430년을 살았을 동안에 이집트 나일강은 이 삼각주라고 하는 그 일대가 세계에서 가장 큰 삼각주의 지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나일강의 물을 도랑을 만들어가지고 이 밭에다가 물을 인인적으로 댈 수가 있어요 물이 많으면 둑을 좀 터서 물을 빼낼 수도 있어요 이야 언제든지 원할 때마다 이 물을 들어오기도 할 수 있고 나가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수고로움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근데 가난한 땅은 골짜기가 많아요 산이 많아요 평지가 거의 없는 거죠 인간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에는 이집트 땅이 살기가 훨씬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은 척박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식물이나 나무의 과실을 길러주는 것하고 사람이 인위적으로 길리는 것하고 어떤 게 더 편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길러주시는 것이 훨씬 나은 거예요 지금 열돔 현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저는 8월 초쯤 되면 이게 사라질 거라고 믿어요 왜냐 입추라고 하는 것이 오거든요 가을이 시작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구가 공존을 해서 이제 가을에 접어들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지구가 지금 현재 공존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더 이상 공존하지 않고 멈춰 있다면 식물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아몬드 값도 오르고 모든 곡물 값이 오른다고 하잖아요 왜 오릅니까 말라가지고요 타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은 인간들의 노력에 의해서 뭔가가 잘 되어져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이것도 대기 중에 질소가 78% 산소가 21%가 있잖아요 질소의 양이나 산소의 양이 조금만 줄거나 늘면 생명이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땅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게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과 구원받기 이전의 삶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기도 치고 또 열심히 땀을 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살았다 건다면요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로는 사람이 해야 할 도리가 있고 거기에 반드시 조건이 무엇이냐면 그리하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지 않으시는 겁니다 신명기 11장 9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신명기 11장 9절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저에게 맹세하사 그와 그 우선에게 줄이라고 하신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국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저를 보시죠 애국 땅은 채소밭에 물을 대는 것처럼 발로 날강물을 대서 이 채소를 기르고 곡물을 기른다고 했죠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은 내려야만이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발사항이 여러가지 일어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에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순종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내가 어떤 죄를 짓는 것도 죄지만 순종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결코 강가해서는 안되겠습니다 10편 66편 입니다 10편 66편 16절 10편 66편 16절 하나님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내 입으로 그에게 부르지지며 내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내 마음에 제약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 하시리라 10편 기자는 16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17절 에서는 내가 내 입으로 그에게 부르지지며 내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주님께서 내게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찬양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이 10편 기자는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풀어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만일 마음속의 죄를 그대로 품고 있었다면 주께서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10편 기자도 죄악을 품고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깨끗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품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버리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삶이 많았다면 괜찮습니다 이제부터 오늘부터 순종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순종은 애매모호한 게 아닙니다 먼저는 직장 상사에게 베드로 사도도 말하죠 베드로 사도가 말하기를 상전에게 순종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상전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상전을 누가 세우느냐 하나님이 필요로 해서 세운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바로왕을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로 하니까 세웠던 거예요 바로가 바로왕 앞에 섰던 모세가 이 바로왕을 무시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질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선보했던 거예요 우리는 먼저는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순종이라고 하는 그 대상이 애매모호한 대상이 아닌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돌발사항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또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하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서 타산지석의 교훈을 사물하고 남유다 백성들에게 보여줬던 겁니다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은 그것을 무시했어요 우리는 간증을 통해서 듣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렇게 불순종 했는데 이러한 징기가 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듣는 거예요 나도 불순종 하면 저런 상황이 내게도 있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늘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모세도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불완전한 부분이 있었던 거죠 모세도 이런 돌발사항이 벌어졌을 때 잘 대처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가데스 바네야 사건입니다 민수기 성경 20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0절 부약성경 230페이지 민수기 20장 10절 모세와 아론이 총애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침해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해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자 이 10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앞에 기록된 말씀을 읽어보면 엄청난 큰 일을 범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6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총의 앞을 떠나 회망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내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을 마시울 지니라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치하니라 여기까지도 큰 문제가 없죠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됐냐면 중반절에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라고 되어있죠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 바위를 두들기라고 되어있습니까 말만 하라고 되어있습니까 말만 하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필요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여기까지는 치킨 드려 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폐역한 너희여 들으라 이거는 하나님 허락한 말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지팡이를 가지고 이제 반석에게 명하라고만 했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이 모세와 아론이 이제 지도자로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마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당근 썰 때 처음 쓰는 사람은 이게 손이 손상 가는 일이 좀 덜할 수 있습니다 왜요 자기가 잘 못한다고 하니까 생각하니까 조심조심 합니까 안 합니까 한다니까요 운전할 때에도 초보 때에는 초보는 딱 표가 나죠 핸들 앞에 딱 붙어가지고 딱 운전하잖아요 조금 여유있게 운전하신 분은 어떻습니까 창문 열고 한 손 내밀고 음악 크게 틀고 한 손으로 룰루랄라 하죠 그러다가 앞차 박잖아요 사람은 섰다 싶으면 교만할 때가 오는 겁니다 사업도 처음에 힘들 때는 어려울 때 시작할 때는 아 네네네 이렇게 막 고개가 막 숙여지다가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아 예 그렇게 하시죠 전봇대 되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돌발 상황은 언제 생기느냐 조만할 때 생기는 겁니다 10절 다시 보면 모세와 아론이 총애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폐역한 너이여 들어라 판단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 뿐입니다 왜 본인들이 판단합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우리가가 들어갔습니다 여호와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랴 모세와 아론이 무슨 능력으로 광야의 바위 속에서 물을 낼 수 있습니까 엄청난 착각 속에 있는 거예요 11절에 그 손을 그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침해 8절에서는 지팡이를 가지고 내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의 반석에게 명하여 그냥 반석에게 말만 하면 되는데 두 번 11절에서는 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물은 나오게 주신 거예요 왜 백성들은 살려야 되잖아요 자식이 미워도 엄마는 밥합니까 안합니까 하죠 국도 끓이고 또 반찬도 여러 개 만들고 왜요 뭘 기대하는 겁니까 내일이면 잘하겠지 내년이면 잘하겠지 그 기대를 가지고 부모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한 마음이었던 겁니다 따라서 해보시죠 욱 아웃고 가셔요 아 내가 욱 왜 했지 한 번 욱한 것으로 인해서 모세와 아론의 꿈은 무엇인지 아세요 추레굽을 할 때만 해도 가난한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아버렸어요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죽었어요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고로 너희는 이 총애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가난한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겸손하지 못한 결과로 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그럼 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가난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총애 앞에서 얘기했을까요 불순종하는 것이 겸손하지 못한 것이 얼마나 크다는 것 그리고 비록 모세는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는 선제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불순종의 결과로 그리고 겸손하지 못한 결과로 하나님이 총애하는 사람도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해주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추리기 레이기 민숙이 신명길로 기록한 그 모세가 겸손하지 못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지 못했을 때는 어떠한 일이 있겠는지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야고보서를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석 4장입니다 야고보석 4장 6절 신약성경 375페이지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민숙이 20장에서 모세와 아론이 정말로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더라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요 달라질 수 있었을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여당강을 건너서 가난한 땅을 점령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면 여호수화가 있었을 때 점령한 땅보다 더 큰 땅을 차지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더 큰 은혜를 입을 수 있었는데 못 받은 겁니다 출애굽을 하는 그 중심에 모세가 쓰임을 받았잖아요 이거는 은혜 아닙니까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었는데 못 받은 겁니다 6절에 다시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여러분 접어보셔요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 이것만으로 여러분 족합니까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5남매인데 그 중에 나 혼자만이라도 구원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만으로 족합니다 이런 마음이 듭니까 아니에요 더 큰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구원을 받고 삶이 바뀌는 거예요 어머니가 구원을 받고 삶이 바뀌는 겁니다 어떤 학생이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여자분들이 갱년기가 온다는데 몇 살 정도에 와요? 몇 살 정도에 온다고 얘기했더니 우리 엄마가 지금 그런가 봐요 갱년기도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물론 체질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 겸손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니까요 그 하나의 은혜만으로 만족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더욱 큰 은사를 주시나니 지금 은혜도 크지만 더 큰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좀 그런 욕심을 좀 가져보면 안 될까요? 그러기 위해서 좀 누가 밟으면 좀 밟혀주면 안 될까요? 누가 뭐라고 하면 좀 그 소리 들으면 안 될까요? 그걸 꼭 못 참아서 그걸 꼭 뭔가 뒷구를 해야 되고 안갚음을 해야 되고 원수를 갚아야 되고 하는 그러한 좁은 마음의 사람이 돼야 될까요? 모세가 그랬어요 폐역한 자식들이요 그런 좁은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겸손한 자 내가 정말 겸손한지 한 번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돼 어떤 상사가 김대리 이 일 좀 이렇게 이렇게 처리해 주세요 했습니다 내 마음에 왜 내가 이걸 해야 돼? 그럼 교만한 겁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이러면 겸손한 거예요 남편이 아 여보 밥했어 나 근데 팥죽이 지금 먹고 싶지? 아 그래요? 그럼 뭐 지금 먹고 싶어요? 아 나 지금 먹고 싶다고 그러면 당신이 좋다면 해야죠 이건 겸손한 거예요 근데 있는 거라 먹어요 이러면 굉장히 극도의 교만한 가운데 있는 거죠 구원받은 것 외에는 더 이상 은혜가 없어요 다른 은혜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름도 전설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름도 전설 고름도 전설 10장 12절입니다 구약성경 275페이지 12절 한 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가난 가난아이가 가난아이가 처음에는 누워있죠 접어보셔요 누워있는 아이는 넘어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왜 이미 지금 누워있잖아요 넘어질 일이 없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늘 누워있고 겸손한 가운데 있으면 넘어질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섰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그러면 모든 돌발사항 가운데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느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 사건을 생각해 보면 아 돌발사항 가운데서도 내가 해야 할 일이 참 많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추격하는 일이 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있다가는 아 이게 안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도망가기까지 하고 불레새 땅에까지 망명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다윗의 많은 기도 가운데 보면 나의 위로자 보호자가 되시는 여호와여 나를 붙들어주소서 나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고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닙니다 때로는 멀리 도망갔고 때로는 굴에 가서 숨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10편 57편입니다 10편 57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를 극율이 여기시고 나를 극율이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죽게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부르지지미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자 이 제목에 보면 뭐라고 됐냐면 다이세 믹담시 영장으로 알다스에 맞춘 노래 다이세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 라고 되어있습니다 사울을 피하기 위해서 굴 속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누가 해야 될 일이냐 피하는 것은 다이세 해야 될 일이고 나머지 상황을 정리정돈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인 겁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있었죠 2절에 보면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지지미여 곧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어떤 형제님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이 일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법을 받고서라도 이 일을 반드시 해 주실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데요 소름이 돋는 거예요 이 형제님은 이 마음이 어디서 나온 거지 다잇을 보세요 2절 하반절에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다잇을 위해서는 때로는 구름을 때로는 바람을 때로는 비를 때로는 주변 나라의 모든 상황을 바꾸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다잇입니다 그 다잇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과 함께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사로니카 후서 3장입니다 요즘 이 말씀이 계속 눈에 들어오는데요 10절입니다 대사로니카 후서 3장 10절 신약성경 336페이지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 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 세상에서도요 사고 치는 사람들 가만히 들여다보면 직장 없이 떨어뜨려 다니고 할 일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은 사고를 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또 직장을 다니고 있고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여유 시간이 많은 사람 뭔가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노력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사고를 많이 치는 경우를 보게 되죠 성경은 말합니다 돌발 상황 가운데에서 인간이 해야 할 몫이 있고 하나님이 해야 할 몫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국에 한 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너무 가난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가난해가지고 만삭의 몸으로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이 일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차가운 자기의 집에서 크리스마스 날 이 아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엄마는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지 않았어요 새로운 생명을 탄생하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가 1642년 크리스마스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나중에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입니다 그 아이작 뉴턴이 이런 말을 했죠 인체의 신비가 얼마나 놀랍냐 그리고 이 자연의 신비가 얼마나 놀랍냐 이 우주의 신비가 너무나도 경이롭다 이것을 보고서도 여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정말로 정직하지 못하거나 미친 사람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뉴턴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환경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어머니로서의 할 일을 하고 그 마음속에 있었던 정신세계를 뉴턴에게도 물러줬던 겁니다 그 아들이 어머니의 정신을 물러받아서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각자의 상황에 맞게 돌발사항은 일어났고 앞으로도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반드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을 전지하에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가지 말씀 속에서 사람이 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겸손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수육을 해야 되는데 이제 냄비에 모든 재료를 놓고 삶는데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불이죠 불 아니고는 다른 방법이 없죠 마치 그런 심정이에요 난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 불이 없으면 끓일 수도 없고 삶을 수도 없는 거예요 내 삶을 더욱더 맛깔나게 맛스럽게 그리고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돌발사항들을 잘 처리하고요 그래서 안정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예기치 않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라고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믿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해주시고 모든 일에 겸손하고 순종하는 가운데에 우리 각자가 해야 할 일들을 행하며 신앙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에 주님께서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또 필요로 한 것들 채워주셔서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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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